내가 여기 온 이유라 당신은 누군가 필요하고 믿을 놈은 하나고 그래서 내가 왔다 한 은은 예쁜 일입니다 보고 싶었다 반응나 죽게 내가 성의였는데 먹게 죽게 먹게 좋은 사람 만나라 네 곁에서 친구같이 가족같이 있어줄 수 있는 사람 듣고 보니까 너 같은데 네가 해주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평생 이렇게 살아주지 어디 가지 말고 나랑이라고 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